비 온다. 우리 배 타려고 하면 비 오는 것 같아. 그러네. 운치 있고 좋지 뭐. 이건가 보다, 이거. 그러네. 크지는 않네. 큰 게 아니네. 작네. 그래서 멀미약 먹어야 돼. 작네. 저기 여권, 여권. 어? 여권 있어야 배를 탈 수 있어. 여권, 여권. 여권 다섯 개 주십시오. 티켓. 돈은 지금 되는 거야? 네, 내가 예약했어. 인터넷 예약하면 400달러. 인당. 잘했네. 아, 백, 컴백. 고 컴백, 오케이. 땡큐. 예약하면 할인돼, 할인. 자, 갑시다. 티켓. 티켓. 돌아오는 거 잘 챙겼어? 어, 돌아온 거 잘 챙겼어. 오케이, 땡큐. 땡큐. 타는 거야, 이거 타는 거야? 위에 앉자, 위에. 여기, 여기. 내가 셋, 둘. 어? 늦게나마 우리 와이프도 투표했는데.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누구야? 뭐라고 하셔? 홍인규 세표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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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표 남아. 최악이다, 최악. 장동민 추람 확 무매력. 무표네, 무표. 정! 장동민 무매력. 무킹, 무킹, 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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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킹아. 아니, 근데 거북이 보러 다 가는 거야? 네, 거기. 이동수단인가? 네. 소류가 좀 관광객들한테 핫한 곳이라고. 어, 야 가서 그러면 뭘 보는 거야. 응.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네. 치료해 주실까요? 거북이한테 좀. 조언을 좀. 내 거북이 좀 데려가라고. 오바이트, 오바이트. 토봉지, 토봉지. 토봉지, 토봉지. 앞에 토봉지. 아, 토봉지 있다. 파도가 심하니까 토봉지도 있어. 파도가 이렇게 심한가? 오, 이거 멀미각인데? 진짜 이게 엄청 울렁거리는구나. 센데 생각보다 파도가? 그러네. 오, 세네. 어떡해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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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이 정도야? 와, 이 정도야? 와, 장난 아니다. 아, 이거는 멀미약 먹었어야 되네. 난 먹었지, 난 먹었지. 난 먹었지. 이 정도라고? 야, 너무 심한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버텨? 와! 아이고, 이거,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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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이거.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이건데? 아니, 못 나가야 되는... 이거 나가도 돼, 밖으로 지금? 밖으로 왜 나가? 아니, 이게 육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와... 야, 비도 이거... 심한데? 와... 앉아, 앉아. 잘못 골랐다. 거북이를, 거북이를 꼭 봐야 되는... 오우! 이거 바이킹 탄 거 같아. 나 이런 배 처음 타봐. 아, 뭐... 어지럽다. 이러다가 초밥이 토밥 뜨겠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어.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배 유턴하라 그래, 빨리. 멀리 봐야 돼, 멀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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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꼭 바다 거북이를 봐야만 속이 훈련해. 야! 다 왔어, 형. 다 왔어, 섬. 보여, 보여, 보여. 섬. 어우, 다 온 거 같다. 다 왔어, 다 왔어. 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이고 아이고 막 외치도 안 돼 어지럽다 거기다 왔어 거기다 왔어 으 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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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오 여기야? 어 일로 오면 돼 미스터 홍파이브 오케이 네 네 홍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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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씨 다섯 명 홍다섯 홍인규의 건달 영어 오케이 옷 갈아입어 우선 옷 갈아입어 옷 갈아입어? 체인지 아 왜 이렇게 늦어? 아이 정말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또 물에 오니까 또 대장님이시네요 물에 오면 제가 인스트럭서입니다 형 나는 패드 있는 거 줬어 뭐야 뭐야 너 왜 그거 줬어? 옷을 잘못 줬나 봐 여자 거네 작은 게 이거밖에 없어 여자 거네 여자 거 괜찮다 야 너는 어딜 가든 그런 옷을 입게 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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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독박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두 당 4만 원 20만 원 정도? 오 크다 형 뭐 할까? 거북이 관련된 거 먹을까? 이거 어때? 물을 이거 물병 이거를 뭐 임한 채에다 두고 어? 물을 자기가 머금고 뱉어가지고 저게 쓰러지면 통과 쓰러져 이게? 쓰러지지 어? 폐활량 내가 약속해 폐활량 이게 폐활량이란 무슨 문제야? 이거 뿜어 나가야 되는데 이거 타점 문제야 이거 골프야 어 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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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점이 문제 오케이 오케이 기용이가 나가자 야 그럼 밖으로 나가 이거 선입니다 어 이게 좋은데? 어우 좋다 야 무슨 대회 같다 세계 최초 아니야 이런 대회는? 대만 올림픽 자 지금 대만 올림픽 가우슝 올림픽 가우슝 올림픽 첫 번째 대결 물병 쓰러트리기 초인 3종 경기 나가는 사람 같다 어 맞아 맞아 큰일났다 나 안 되는데 이거 분명히 자기 총알이라고 그랬어 어? 자기 총알이야 왜 어? 자기 총알이라고 했어 물 받아가면 되지 자 가 1번 자 홍인규 1번 타자 홍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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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홍인규 선수 저러면은 타점이 흐르죠 타점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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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어 그래도 움직였어 대휘 형 잘할 것 같아 입 커 손발랐다 아아 손발랐다 아아 아아 품어졌어 igos 이거 gar that 요거 오월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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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일 old מצene 아아 이거야. 정확한 조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정확한 조준. 장동민 못하는 게 없어. 용, 용. 용, 용. 용의 기운이 온다, 용의 기운이. 용, 용 죽겠지? 용의 기운을 믿어라. 뱉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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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었어. 경고, 경고. 안 건드렸지, 안 건드렸잖아. 옐로 카드 하나. 옐로 카드, 옐로 카드. 형도 옐로 카드야. 아, 힘의 가리. 1번, 1번. 동민 형, 노하우 좀 알려줘 봐. 어떻게 그렇게 했어? 안 돼, 안 돼, 빨리 해. 너 안 해, 안 돼. 빨리 해. 빼려봐, 이 씨. 빼려봐, 이 씨. 끝났어, 끝났어. 아니야, 너 리필 안 돼. 입에 있는 걸로만 해야 돼. 너도 했잖아. 자기 총알. 흔들린다, 가만히 있는데 흔들린다. 잠깐만. 됐어, 됐어, 빨리 해야 돼. 그냥 해? 가만히 있는데 흔들린다. 가만히 있는데 흔들리는데? 조금만 묻어도 된다. 가만히 있는데 흔들리는데? 조금만 묻어도 된다. 아, 난 안 돼. 아, 난 안 돼. 입심이 없네, 입심이 없어. 굴곡 길어야 돼. 굴곡이 맨. 굴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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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해. 굴곡 길어야 돼. 내 패로 하는 거 내가 약하다니까. 굴곡 길어야 돼, 최대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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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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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굴방울에 묻어도 쓰러지나, 묻어도. 바람으로 대는 거는 노인정이야. 바람 막아줘, 바람 막아줘. 너무 앞이야, 너무 앞이야. 나갈 때 바람은 건 세포기. 세포기. 와! 와! 이야! 이야! 아, 못됐어? 내뱉었어. 독박자, 니가 독박자. 돈 낸다. 아, 나이스. 야, 호인규가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네. 야, 그럼 우리 검게 한번 보러 갑시다. 가자, 가자. 아, 물 뱉는 거 안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형, 3시간 거리로 해외에서 열대기구에서 노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제주도 우도 같은 거래. 우리 제주도가 우도 가잖아. 여기는 겨울이 없으니까. 1년 내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시야가 나와? 어? 비가 와서 못 보면 어떡하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파도도 있는데? 거북이가 보여? 파도가 심하네. 파도가 심하다. 위 캔 시 터틀? 메이비, 메이비. 메이비. 비가즈 레이닝. 아이원트 터틀.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여기 되게 가까운 애 안에 있네? 야, 그런데 이 돌 봐. 형,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암괴소. 저건 도끼 같기도 하고 뼈 따고 같기도 하고. 아, 되게 유명한 바위래. 그래서 사진 찍어준대. 베스트 락. 베스트 락. 노 네임? 이름이 뭐래? 몰라. 유명한 바위래. 대만 좋아요 바위. 좋아요. 좋아요 바위. 좋아요. 좋아요. 가오싱 좋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거북이가 그냥 볼 수 있으면 사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없는데? 비가 오면 바닷물 안도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 파도가 있으면 모래 때문에 시야 확보가 힘든데. 뭐 보는 거 아니야, 거북이? 어, 물 차다. 물 차다. 안 되었을 때 작업도 마심 요번호 conhe기. 거북이가 여기 도전할 때 반동 존경 hesitate. 그리고 내일 고개 움직여 할 때 하죠? 거북이가 다가오면 가만히 있으래요. 에어.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니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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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뉴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자. 니뉴, 니뉴, 니뉴. 지금 준비됐어요? 네, 가자. 가자. yes, 나요? της 보는 거에요! 나도 좀 대박이야. 네, 나요? 응, 나요? 곳곳에서 보면 Nice Little Blue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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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북이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많냐 뜬금없이. 그러게. 나 무서워 너무 커서. 난 여기 밑에까지 왔길래 내가 어떻게 하자. 이렇게 가리고. 거북이 봤으니까 우리 다 오래 살 거야. 그래 나도 기도했어. 어 나도 기도했어. 우리 멤버들하고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오래 건강하게 해달라고. 덕분에 귀향 구경했다. 좋았어 좋았어. 배고프다. 괜찮지? 배고파. 더 먹으러 가야죠. 그래. 계산한 사람이 제일 오래 산대요. 그래 너 계산해. 네. 제가 계산할게요. 네가 어리니까 더 오래 살아야지. 그럼. 20만 원 조금. 20 몇 만 원이다. 다음은 제가 게임 고릅니다. 예예. 얼마든지요. 가시죠. 가자. 아주 좋은 기관했다. 멀미가 드셨죠? 내리세요. back to you. ZY falling. 내일상 hottest summer. 하cha ready. mitä Email. 해비소. 배케이. 다음에 Facepoint. **** 죄송합니다.